그냥 이렇게 같이 올라왔어요. 이거 생각보다 너무 잘했는데 역시 피는 못 쓰겠네.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. 와, 대단한데? 천. 백. 십삼. 여기 한번 보세요. 생년도 못 사면서. 천 년을 꿇고. 아몬드. 아몬드. 고단백이죠? 아, 뭘 마시고 마. 역시 아몬드는 알프레도 지지 말고 먹으면 맛있어. 이제 끝. 이게 아몬드가요. 산에 갈 때 참 도움이 됩니다. 이게 휴대하기도 간편하고. 이게 또 연락이 많잖아, 형님. 좀 빨리 올라가고. 그러니까 너무 빨리 올라갔어, 지금. 다들 왜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지? 말들을 안 해, 말들을. 조금만 힘냅시다. 거의 다 왔어. 지금이 해발. 해발. 1211m. 네. 경사봐. 정상. 정상. 정상은 거의 다 왔는데. 경사가. 아주 심합니다. 정상이 보이니까. 좀 힘이 나네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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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. 패발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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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2미터 손 한번 흔들어줘 동대방지 파이팅 도저히 힘들어서 못 찍겠어 들고 경사각도가 지금 어머나 어머나 이게 거의 70도 되는 70도 해발 1300 11미터 해발 1333미터 올라갔다 정상이 보입니다 정상이 보여요 저 앞에 한 50미터만 올라가면 정상이다 도전했습니다 until the end menos 정상입니다 rest 저 앞에 설산이 보여요 10미터 나왔다 10미터 90미터